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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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레이터 해설사로 나섭니다 오늘의 작품은 AI 시대의 하늘 한글 이라고 붙여 봤는데요 85번째 85번째 작품이 되었습니다 지금 초청이 되었는데 그걸 가입할 것인지 말 것인지 좀 더 확인을 하고 세계로 뻗어 가고 한글이 세계 언어를 이렇게 잡아먹는 그런 형국이 되어서 한글 공부를 활용하므로 많은 아이디어 좋은 생각들이 떠오르게 된다 한글 사용 한글로 시집이 있는 것은 영적 에너지의 활성화 영적 에너지의 질량을 높인다 라고 이해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만나요